자 소리만 들으... 이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소리만 들으셔야 됩니다 아... 자 3시간 동안 가는 겁니다 잘 겁니다 참고로 자 엄마 3시간 남았어 2시간 반 남았습니다 2시간에... 10시에 도착해 10시에 2시간 반 남았네 2시간 반 동안 녹화하겠습니다 엄마 가는 길 휴게소 있어? 들리다 흘리지 말고 먹으라 네 아 네 오 오 지금 인터넷 지금 지금 인터넷 지금 다 보고 있을 거니까 한번 검색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30초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 특이 활동 계획... 한 번 특이 활동 계획 어떤지 짧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산으로... 엄마 우리 어디 가나? 우리 지금 농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산 천안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아 딱 네 네 오늘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힘들다 어디서도 듣지 못할 목적격 경제평등 신박한 경제평등 신박한 경제 경쟁을 심각하게 풀어주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아 사이다 맛 좋다 이미 먹고 있었습니다 이 콘텐츠가 떡상 할 수는 거의 없죠 그냥 저희가 로또 1등을 맞을 확률을 보는데요 이 떡상 할 확률이 할머니 건들지면 안돼요 이렇게 여러분 원래 3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 30분이 되었거든요 진짜 와 아 그거를 제가 봤더니 올해 초부터 예택근무 차를 계속 풀었어요 그래요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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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아, 진짜. 소화계부터 살펴보세요. 빨리 빨리 하기 전에 보충에 조심하네요. 엄마, 휴식 안 하면 안 돼? 안 된다고. 아니, 김다부라는 유튜버도 하는데. 안 돼. 경고가 그때 전화하셨어. 내가 얼굴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. 아니야. ASMR. 아, 뭐 있어? uuu. 으아. 아빠, 날개 못 써, 날개? 어? 저거 옛날에 썼잖아. 아니야, 차 바꾸면 차 바꾸면 있다고 했어. 내가 멍이잖아. 내가 내 잠들어가지고 빨리 오잖아. 야, 어렸을 때 때는 진짜 놀랐어. 날개 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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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은 공주시 공주시 엄마 지금 공주시지? 어? 공주시 공주시 입니다 엄마 여기 음 엄마 자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 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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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빠 엄마 나 엄마 어쩔까? 어쩐지 엉덩이가 뜨겁더라니 히터를 듣고 싶어 저 지금 히터 3단계입니다 추웠어 어디에 이러나 자 이따 깊이 보이시죠? 그것만 봐야 됩니다 엄마는 왜 오디오 틀었어? 엄마 핸드폰 좀 줘 엄마 핸드폰 좀 줘 여러분 저 유튜브 좀 볼게요 프레시를 키워서 약간만 와 됐다 여러분들 전 유튜브를 볼테니까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빠 오디오 계속 볼거야? 엄마 오디오 꺼주면 어때? 여러분들 좀 시끄러도 이해해주세요 귀여워 아 내일 유튜브 별로 없는데 이제 여러가지 규제 차익이나 이 부분은 없는데 김해트 입장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 기관에 푸드가 없냐 라고 해서 그 말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던지 내 전부가 이제 기습적으로 오늘부터 저름에는 공개가 계속 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많이 말씀하세요 저희도 많이 말씀하세요 저희도 많이 말씀하세요 저희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추구하고 오리지널 아, 여러분들 조회수가 얼마 없어요. 제 채널. 알고리즘을 안 받는다. 워드넷에서 살아남기 최근 건데 첫 번째 거, 이거 테인트 보이시죠? 워드넷에서 살아남기 제 2화 플러스 테인트 실험. 아, 진짜 내 채널 잘 알고 싶어. 워드넷 안 하면 이 구매가 정말 위기가 있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. 이게 위기 같진, 위기 같지 않은지 그건 애매하거든요. 어떻게 보고 있어요? 사실 예약을 업고 하여튼 그 설명은 애매하고요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driveway. 유튜브 홀린 님이나 봐야지. 유튜브 홀린 님이나 봐야지. 고맙습니다. 그전에 공개정 상태방에 진행하기에 앞서서 짜잔! 두 계정을 먼저 제공해. 공개정을 위한.. 자 그럼 두 계정은 불을 상자 부터 빠르게 불태워보던데 무시한 듯이.. 이렇게.. 이렇게.. 생긴 관리가 너무 세.. 이제 응정두행일텐데 우리 상자 가비 여러분들께 전 부인.. 이렇게.. 대비트.. 공개정 상태방에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.. 제품부터 일단.. 각기 애원으로 먼저 받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제가 기획했던 대로 제공강 공개정 상태방에서 진짜 많이 받고 안 나왔습니다. 이거를.. 기쁘게 해지 못하겠는데 일단.. 다음 공개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Whophone 에서 군로 만났습니다. 그냥 지금 보시면 3개의 포크러쉬가 어떻게 하면 지가가 있을지 좀 잘 되는 건데 우리는nes국에서 지금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기에는 그냥 보러주신데 구경에서 파티 텐데 제가 구경으로를 찍어보기 시스템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 도착이면 얄내분도 5만 5천원짜리 분은 고마워 아이쿠 기상캐스터 아 진짜 힘들다 이 빛만 의지하며 시청자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집이 엄마 나 할머니 집에 데이터 있어 아 핸드폰 못해? 우리 집이 데이터 없어야지 데이터 줘 우리 집이 데이터가 좀 느려지겠네 엄마 와이파이 있네 와이파이 된다고? 차에서 되잖아 염장이 제대로 나오잖아 엄마는 데이터 줄여야잖아 우리 집이 데이터 줄여야 돼 우리 집이 데이터 줄여야 돼 할머니 집 보시냐? 너 앉았어 야 너 김평아 너 휴대폰 왜 틀어놔? 내가 보려고 했잖아 나 찍어 아 유튜브 찍고 있잖아 그럼 유튜브 왜 찍어? 아 그냥 컴퓨터 끝났다가 안 끓여 그걸로 안 끓여 그게 바로 선물이 마음대로 안 갈게 힘들다. 가구가 넓게 일어났습니다. 마이아이 그때면 상당히 이쁘게 만듭이 되겠죠. QW가 상품이 부족한 기기 때문에 딱 한 개가 보상 맞죠. 한 개 나머지 어느새까지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편하게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만들고 있습니다. 두 번 열어줍니다. 5개 다 있어요. 이런 애들이 못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봐봐 봐봐 봐봐. 고양이야. 사자요. 고양이. 고양이도 안 돼요. 자 방이 됐습니다. 자 그럼 드디어 얻어낸 진으로 한 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진. 제가 구멍도 쓰고 싶었는데 대구가 나왔어요. 원래 여기다 스테이크 전에도 없어서 사자 기대도 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분이 편하게 좀 보겠죠. 자. 한. 내려주고. 자 일단. 자 여기 두 개 있는데. 한. 오Sixit 나 더 FunkoKu. 가족들. 아니요. 피 $1. weight selling. limited time. 안의 Osengorie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엄마, 엄마 데이터 있잖아. 나 빌려줘, 가서. 데이터 어떻게 될까? 1,500원 줄게. 아, 뭐 사줄게. 내가 사줄게, 뭐, 편의점에서. 데이터 많이 빌려준다. 이번 주에 용돈 줘. 일하니 지금? 나 7,000원. 어떻게 될까? 아니, 7,000원. 내 거다 1주일씩 타는 게 있잖아. 빗쟁이한테 있잖아. 너무 빗쟁이야, 내가. 내가 빗진 거 같아. 내 거다 자연스럽게 막 빨리 용돈 보내줘. 아니, 엄마가 중 4에 어릴래 6,000원 빨리 줘. 안 까보라니까. 아니, 내가 용돈 없으면 당연히 주지. 4만원인데, 4만원인데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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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6,000원, 6,000원. 아니, 7,000원, 7,000원. 아니, 너무 굳으세요. 원래 만 원이야. 한 달이면 뭐. 야, 돼서 만 원. 7,000원, 7,000원. 7,000원, 7,000원. 아, 빨리 7,000원. 아, 네, 네, 네. 네. 아, 이 배터리야. 빨리 보내줘, 빨리 보내줘. 한 날이 살아있어. 혼자야 해. 아,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. 아,서는 바다가가 스타블이가가 활동되면서. 그냥. 또 한다면 형대를 해놓을 수 있게 되고. 형대를 통해 해외. 우와. 한쪽 아래에 버스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왼쪽 거기도 잘 보였고 일단 여기 있으니까 이쪽 아래에 같이 준비를 해주는 게 끌어볼까? 상관에 있는 거까지도 맞추고 베이스 좋습니다. 두고 해볼게 자 이제 나는 팀 4팀인데 이쪽에 내가 그것 좀 감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여행을 이렇게 먼저 여행을 위해서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상관에 탔습니다. 뒤에 있는 친구분들보다 내리면서 그냥 장악을 일주기 때문에 살짝 흘렸었는데 이거 말하니까 마지막은 그래서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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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대형이고 여기 소형 과자 좀 꺼내줄 귀여운 목소리로 트위치 유튜버가 되고 처음으로 졸업합니다. 최근 미친농상과 함께 구독자분 논란이 있던 이미영에 대하여 희망의 삶을 업무해 드립니다. 형이 뭐 줘? 형은 어디야 줘? 어? 아무원아 뭐 있어? 꼬북칩하고 포테이토, 포카칩 어떤 거? 포테이토는 뭔데? 포테이토가 포카칩이야? 아 포카칩 엄마 포테이토라면 아 포카칩이라고 왜 포카칩이랑 뭐했다고? 포카칩 한다고? 아 포카칩랑 뭐했냐고 꼬북칩 두 개? 어 포카칩 아 포카칩 아 꼬북칩 꼬북칩 포북칩 이리 없어 태양이 아아 미오카 털어놨고 있었대 세옥강 있잖아 세옥강은 세옥강 아빠가잖아 아 그래? 탕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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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없어? 니가 음료수 미로 다 먹었어 탕수육 물 없어 세옥콩 안 먹어져 못먹어놔 고춧가루 몇번 세수 네 еще 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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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우스 그렇지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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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라오쥬바라 가진게도 없지? 아? 네. 아, 사이사. 네. 여기 목이 내리다가지고, 거짓듯이 아무도 없잖아, 이거? 이카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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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 Twain 이카나? 이카나..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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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번에 여 끄지 말아주세요. 어? 여 끄지 말아주세요. 한 번. 나 아기 싫었어? 갔다 오면 어때? 재수집 안 가는 게 나아? 저희 자리이네? 그치요? 갔다 와서 전화 수거하고 틀려? 응. 바로 에이콜이. 아기 싫어. 진짜 Pelosi 좋아해봅시다. 지금은 제대로 구매하지 않으니까. 지금. 말똥 복aquה. 치킨건데. 반지영. 날씨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막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